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또 다른 북클럽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미는 북클럽 언박싱입니다. 미는 북클럽 하면 제가 작년에도 가입을 했었고 올해도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드디어 왔습니다.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.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는 북클럽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고 올해는 특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와서 이렇게 열어보려고 합니다. 실은 지금 되게 설레요. 제가 뭘 선택을 했는지 알지만 그래도 설렙니다. 아무튼 그러면 수술을 시작하지. 이거 눈썹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눈썹칼로 택배를 잘라봤거든요. 근데 눈썹칼의 그 날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무서워서 그 뒤로 그냥 칼을 쓰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열렸어. 왔어. 아 너무 좋아. 자세한 혜택 같은 거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미는 북클럽 그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. 그거를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도 그거를 다 못 외우고 있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 들은 것부터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일 위에 얘가 있네요. 바로 위대한 개츠비 리커버 에디션입니다. 이 미는 북클럽에서 이번에 이렇게 표지가 다른 책들을 한 5개 정도를 선택권을 주고 그 중에 2권을 고를 수 있게 해놨었어요.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해서 위대한 개츠비를 골랐고요. 이 책의 진가는 이제 표지, 겉표지를 벗기면 이 안에 아 아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이 안에도 이렇게 와 좋은데? 뭔가 되게 디자인을 신경 쓴 게 딱 느껴져요. 그리고 크기도 일반 민음사 책의 그 세계문학전집 책보다 약간 작은 크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기거든요. 사실 이 정도가 이 심플함이란 아 진짜 네 너무 좋네요. 일단은 스컷 피셔드 작가의 위대한 개츠비를 하나를 골랐고요. 두 권을 고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또 하나 고른 게 동물농장 조지오웰 작가의 동물농장입니다. 왜냐하면 그 선택권 중에 1984가 있었나? 그거랑 폭풍연덕이랑 위대한 개츠비를 이거랑 아 또 한 권 데미안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동물농장을 왜 골랐냐면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요. 진짜 이 동물농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그런 사실 이렇게 귀여운 내용은 아니에요. 풍자적이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표지가 너무 귀여워서 와 진짜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이런 단전 매력이랄까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얘를 골랐어요.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좋을 순 없어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골랐습니다. 근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어떻게 강조를 하지?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네. 그렇고 일단 저는 이 위대한 개치비가 선택권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좋았어요. 그 다음 책은 뭐를 골랐냐면 이제 세계문학 전집에서 세 권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우선은 이 책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작가의 모렐의 발명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제가 영웅들의 꿈인가 그 책을 예전에 샀잖아요. 그러고 나서 뭔가 이 책도 사고 싶은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 네. 진짜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에는 카를로스 푸엔테스 작가의 아우라라는 책을 샀습니다. 표지가 좀 무섭긴 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면이 굉장히 무서우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왜 골랐냐면 환상적 기법으로 현실의 이면을 드러낸 현대 멕시코의 대표 작가 푸엔테스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영원히 감직하려는 한 여인의 집요한 욕망 독특한 화법과 어둡고 기괴한 묘사가 돋보이는 신비로운 고딕 소설 이라고 해서 네. 그래서 골랐어요. 뭔가 그 책 설명해보니까 막 광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섬뜩한 욕망의 힘을 느낄 수 있대요. 섬뜩한 욕망의 힘을 느끼고 싶어서 골랐습니다. 네. 그래서 얘도 골랐고 그 다음 마지막 책은 아니 왜 이렇게 다 표지들 이렇게 무섭냐 반쪼가리 자작 이라는 이탈로 칼비노 작가의 반쪼가리 자작 이라는 책을 샀는데 얘도 표지가 무서우니까 편집을 나중에 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탈로 칼비노 작가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서 그 작가의 다른 책들도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. 비록 표지는 무섭지만 이 책은 악한 반쪽과 선한 반쪽으로 두동강 나버린 한 남자를 통해 엿보는 고독한 인간 내면 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 이탈로 칼비노가 그려낸 기괴한 동화적 공간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뒤틀리고 분열된 현대인의 초상 이라고 합니다. 네 약간 기괴함과 신비로움이 이번에 테마인가요? 내가 골라놓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? 암튼 그렇습니다. 장바구니에 계속 있었던 책들이에요. 이 세 권 다 근데 이번에 북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고르게 되었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아 가면 너무 무서워.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은 북클럽 하면 또 굿즈죠. 굿즈가 왔습니다. 아 너무 좋은걸. 뒤에 스티커도 붙어있고 좀 떼졌네. 별처럼 반짝이는 무한한 지혜를 헤아리는 공간 내 방안에 작은 우주 나의 서재 라고 되어 있어요. 저는 이 read, think, write 이 세 단어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얘네가 한 번에 있네요. 너무 칭찬 일색인가? 미는 북클럽 좋은거야 뭐 다들 아실테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좋아 에코백 지난 북클럽에서도 에코백을 줬었는데 그때는 아이보리색이었나? 그런 베이지톤의 에코백이었고 이번에는 이런 초록색 에코백이 왔습니다. 민음사 하면 또 초록색이죠.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. 아 이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그 민음사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세계문학전집의 그 책이 여기에 쏙 들어가더라고요. 한 번 넣어볼까? 여기에다가 이 모래의 발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싹 들어가는 딱 그 크기예요. 아 좋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면 아 좋아 우와 되게 심플한 에코백이고요. 이렇게 뒤에는 아무 무늬도 없고 아 좋네요. 뭔가 길 가다가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볼 것 같은 느낌 다들 북클럽으로 대동당겨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에코백이 왔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대를 했던 게 바로 이거입니다. 이거는 조그만한 책자같이 생겼는데요. 2018 민음 북클럽 마이 라이브러리 북이라고 쓰여 있어요. 열어보면 여기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마이 버킷리스트 북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와 이유 좋아하는 책의 구절 이런 것들을 쭉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마이 럭키 코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날 내게 힘이 되어줄 문장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복권 긁는 거 있잖아요. 동전을 이렇게 긁는 거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되게 센스 있다. 그리고 이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칸이 마련되어 있고 뒤에는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얘네가 다 스티커예요. 이렇게 하나씩 다 떼지는 스티커인데 이제 이걸로 자기의 서재를 채워보라는 거겠죠. 이렇게 스티커가 굉장히 많습니다. 뒤에는 이렇게 표지로 된 스티커들도 있고 아 여기 있다. 실은 제가 제일 궁금하고 또 붙이고 싶었던 스티커들이 이렇게 디자인이 정말 정말 좋아요. 아 진짜 너무 좋은데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뭔가 설명 같은 게 쭉 쓰여 있고요. 너무 좋아. 이 미는 북클럽 가입 비용이 33,000원인데 이 33,000원에 에코백도 주고 굿즈도 주고 세계문학전집에서 3권도 고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판 혹은 리미티드 에디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. 북클럽에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책들이니까 저는 사실 이 책들이 다 했다고 봅니다. 물론 다 했다는 건 아닌데 이 책만으로도 뭔가 이 북클럽은 가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. 미는 북클럽은 원래 좋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좋다. 네 이렇게 오늘은 미는 북클럽 언박싱을 같이 해봤는데요. 저는 정말 이 미는 북클럽이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이 책 진짜 네 저는 이 동물농장의 그 속표지 이 귀여운 속표지를 보고 충격에 한번 휩싸였고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가 선택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로도 또 한번 충격에 휩싸이면서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결제를 했거든요. 지하철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날 강의를 버틸 수 있었어요. 정말 정말 네 그렇습니다.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요. 빠이 안녕.